벤처 국방마터 한국지역특가전시회를 평가한 결과 2년 연속 우수 전시회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. 이 국방벤처 마터는 우리 지역에서 개최는 하지만 전국적인 행사가 또한 해외에서 약 10개국 26명의 바이어가 초청이 되어 있고요. 또한 국내에 있는 해외 무관단 50명이 참여를 해서 세계적인 전시회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벤처기업을 국방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. 특히 해외 마케팅에 있어서는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